화나셨는데? 저요? 멘트 한 번 했어요, 멘트 나 혼자 먹을 거야,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, 이게? 약 올리는 거 아니야, 이거? 나는 먹고 있지롱, 난 맛있는 거 먹고 있지롱 뭘 먹어야 될까? 연기 들어갔다 아니 그냥 드실 때, 오실 수, 편안하게 오늘 왜 이렇게... 어우, 너무 예쁘네, 오늘따라 근데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들었는데 머리가 또 곱슬이 됐어, 왜 그래, 원필아 너, 다이어트 한다고 들었어 근데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거 알잖아, 내가 맨날 말하는데 다이어트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 빨리 와, 여기 노랑진인데 뛰어와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빨리 와, 다 시켜놨으니까, 너가 좋아하는 거 다 시켜놨어 빨리 와 넘기세요, 넘기세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원필 씨는, 원필 씨 본인이 혼자 밥 먹으면서 보시지 않을까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혼자 거울 보면서 밥 드시는 건가요? 그럼요 애교예요 하나, 둘, 셋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 밥 맛있게 먹고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이거 뭔가 연인 사이에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밥 꼭 잘 챙겨 먹고 내일도 내 생각하면서 힘내 화이팅 네 오우 애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이게 애교 제 아, 애교였구나 그럼요 오오오오 자, 가겠습니다 원래, 응 너 지금 밥 한 공기 반, 반 또 남겼네, 너 지금 지금 그 말이 된 거야? 다 먹어야지 나는 네가 일kg라도 사라진 게 싫단 말이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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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리laus 그래, 밥 다 먹고 나중에 연락 다 먹고 연락해 야 다 안 먹으면 연락도 하지 마라 임你的 우와, 진짜ец 아 잘하기 얼굴이 터질 거 같은데 어, 다들 센..센대 잘하는데? 그럼 저도 한번 세게 가볼까요? 네, 모자비 세게 하실 거잖아요 저 없는 사람 잠깐만 취급해 주세요 네, 열심히 먹고 있을게요 안 듣겠습니다 자기야 그... 살 그냥 쪄도 뭐 그런 거 찌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이쁘니까 많이 많이 먹고 그리고 내가 금방 갈게, 사랑해 이거 망쳤잖아, 이거 반갑습니다 애기야 응? 밥 먹자 그래, 먹어